3 4 결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걸립니다 얼마만큼 떨쳐낼 수치가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포핸드 플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싱에서는 네 자 직선 컷 2 3 2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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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5 5 5 5 5 6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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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7 7 8 9 9 6 7 7 8 10 10 11 9 9 10 10 10 11 11 12 12